좋아졌다는 ChatGPT4O 이미지 생성 능력과 Mid Journey와 비교 프롬프트 현대자동차 SUV가 한국 초가집 위에 주차되어 있고 리얼 사진처럼 이미지 생성해 주세요 ChatGPT4O Mid Journey 미드전이 한국 초가집 어디 갔습니까? 이미지 생성 프롬프트 현대자동차 대형 SUV가 한국 전통 기화집 위에 주차되어 있고 리얼 사진 이미지로 생성해 주세요 ChatGPT4O Mid Journey 미드전이 한국차 디자인을 손받군요 좋습니다 이미지 생성 프롬프트 현대자동차 제네시스가 바다 속 다양한 산호초 배경으로 주차되어 있다 리얼 사진 이미지로 생성해 주세요 ChatGPT4O Mid Journey 미드전이 구형 제네시스 너무 사랑하는 거 아닙니까? 이미지 생성 프롬프트 현대자동차 그랜저가 한국 거북선 위에 주차되어 있고 바다 위에는 파괴된 배가 있으며 분위기는 해상전 배경 리얼 사진 이미지로 생성해 주세요 ChatGPT4O Mid Journey 미드전이 거북선 어디 갔습니까? 또 디자인을 바꿨네요 현대자동차 디자인팀 미드전이 학습시키세요 이미지 생성 프롬프트 현대자동차 아이오닉5가 한국 KF21과 같이 서울 남산타워 앞에 주차되어 있고 분위기는 파이어버스 쇼 배경 리얼 사진 이미지로 생성해 주세요 ChatGPT4O Mid Journey 미드전이 이번엔 자동차 디자인 건들지 않았는데 남산 저거 뭡니까?